한국국토정보공사 멋있는 곳은 멋있어서 너무 멋진다 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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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뜻할 줄 알고 이쪽에 앉았는데요 햇빛에 눈 위에 너무 부셔요 이제 늦었어요 3시간을 잃어버리고 계셔야 해요 ㅋㅋㅋㅋ 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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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실 저 도로 밖에서 있고 싶었는데요 차 뒤에 너무 주목받는 곳 같아서 부끄럽기 때문에 아이아이아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런 상황이 없었던 도로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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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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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